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낭독해드릴 이야기는 기존 소설과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자, 이 책의 제목은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 과학수사와 법의학으로 본 조선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자의 말 낭독해드리고 본문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조선시대의 과학수사와 살인사건. 얼핏 조선은 양반의 나라고 유교 경전을 통치이념으로 삼은 충, 예, 효의의 나라여서 살인사건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증오가 꿈틀거리고 있었고 살인의 충동이 있었다. 조선시대를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살인사건의 기록인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은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각종 살인사건과 범죄를 토대로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어떻게 보면 욕망과 증오, 살인의 충동은 가장 원초적인 인간 본성이 아닌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조선은 효와 예의 나라가 아니다. 이 책은 조선이 조용하고 점잖은 선비의 나라라는 일반의 상식을 뒤집는 조선시대 살인사건 모음집이다. 가늠, 분여자 납치, 토막살인, 사기에 의한 살인, 사체에 얽힌 살인, 근친 살인, 여성들의 음모, 지식인이라는 선비들의 비인간적이고 허위에 가득찬 범죄, 여종을 희롱하는 10가지 방법까지 유행시킨 양반들 등 온갖 범죄와 살인으로 얼룩진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 16가지를 묶어 조선사회를 다시 읽는다. 조선은 예의 나라인가, 살인자들의 나라인가. 나는 추리소설과 역사소설을 쓰면서 조선시대 살인사건 기록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기록이 일천하여 지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평민들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 치명적이었다.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포도청이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남아있는 기록이 많지 않았다. 우리나라 독자들이 외국 추리소설은 많이 읽고 국내 작품은 잘 읽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명포교를 갖고 있지 않다. 최근 담어라든가 별순검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CSI 과학수사대가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으나 국내 추리소설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다. 그것은 어느 문학평론가의 지적대로 우리가 직관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논리의 문화에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기록하는 것과 기록을 보관하는 일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나마 좌포도청 등록, 우포도청 등록과 각종 검안,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일 기록, 정약용의 흠흠신서, 홍인호의 심리학, 조선왕조수사 지침서인 무언노, 추간지, 개인 문집 등이 남아있어 살인사건이나 범죄를 수사하고 취조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을 뿐이다. 살인사건은 시대를 막론하고 일어난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범죄는 지능화되고 잔혹해진다.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처럼 지능적인 살인사건과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조선시대의 살인사건을 살피는 것은, 조선시대의 살인사건을 살피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살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재미있는 것은 조선시대에도 사채업이 횡행하고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심하여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이로 말미암은 살인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성과 관련된 살인사건도 많았다. 간통으로 인해 발생한 살인사건도 적지 않았고, 장안의 숱한 여성을 유혹한 요승 손처경은 임금에게까지 사기를 치려다 발각되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성기를 절단한 살인사건 같은 엽기적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이 임금의 지혜로 누명을 벗기도 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범을 찾아 남장을 하고 14년 동안이나 전국을 헤매 마침내 범인을 검거한 봉생의 이야기는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를 감동에 적게 한다. 문중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하여 죄 없는 여인을 산채로 강물에 빠뜨려 살해한 소위 명예살인사건도 있다. 조선시대 살인사건은 흉기에 의한 것, 독약에 의한 것, 구타에 의한 것, 목을 조르는 것으로 대별된다. 구타에 의한 살인사건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는데 죽은 경우가 많고, 관리가 매질을 하여 죽게 만들거나 주인이 노비를 몸둥이로 때려서 죽인 사건이 많았다. 조선시대의 법은 살인사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어서 부모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흥분하여 복수를 하는 경우나 부부, 가족의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복수하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사사로운 복수를 금하고 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모를 죽이는 원수를 현장에서 살해하면 무죄가 되지만 하루가 지나서 앙심을 품고 죽이면 사형에 처해졌다. 조선은 선비의 나라였기 때문에 선비가 천민과 결혼을 하면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사대부가의 딸이 천민과 결혼을 하면 강제로 이혼을 시킨 뒤 노비로 만들거나 외인에게 시집을 보내기도 했다. 이 책은 단순하게 살인사건만 나열하지 않았다.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관리들의 과학적인 수사 방법 임금과 맞서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동부승지 2위 지식인의 범죄를 비판한 형조판서 노한 임금의 아들을 수사한 포도대장 변양거를 통해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조선시대 관리들의 치열한 모습을 살피고 있다. 조선시대 살인사건 일지인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은 살인사건을 통해 조선을 다시 읽는 작업이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고루한 양반 역사에서 탈피하여 인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조선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란다. 지은희 이수광 제1부 감추어진 역사 조선시대 양반들의 살인 조선 최대 권력 스캔들 부총리 유희서 살인사건 조선시대 최고의 권력 스캔들 선조 36년 8월 21일에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특진관 현 부총리 유희서가 휴가 중인 포천에서 살해되어 조정이 발칵 뒤집히고 범인으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던 4명의 하수인이 포도청에서 감축같이 살해된 사건이다. 사건의 임금의 큰아들 임해군이 연료되면서 조정과 임금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두 달 동안 조정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포도대장 변한걸은 귀양가고 오히려 피해자의 아들이 범인으로 주목되어 유배를 가지만 명제상 이덕형에 의해 진상이 밝혀진다. 그러나 임금의 아들을 탄핵한 대신들은 줄줄이 파직을 당한다. 8월 22일 포도대장 변한걸은 포도청 정청에서 우드컨이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 가을이 깊어 만호장안인 한양도 추색이 완연하고 밤이면 철새들이 때를 지어 남쪽으로 날아갔다.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바람은 서늘했다. 변한걸은 몸이 떨리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특징관인 재상 유희서가 8월 21일 포천에서 살해되어 조정이 발칵 뒤집힌 것이다. 선전은 유희서가 도적들에게 살해되었다는 말을 듣고 하루 동안 경연을 열지 않은 것은 물론 정사까지 보지 않았다. 유희서는 전 영희정 유전의 아들로 당당한 명문세가로 이름이 높은 문화 유씨의 후손이다. 그런 유희서가 포천에서 도적들에게 살해된 것이다. 유성군 유희서가 소분하려고 휴가를 얻어 포천땅에 있었는데 21일 밤에 화적 30여 명이 말을 타고 돌입하여 가슴을 찔러 죽였으며 잔물은 전혀 흡쳐가지 않고 말과 운만을 가져갔습니다. 재신이 도적의 피해를 당한 것은 금고에 없던 병고라 매우 놀랍습니다. 감히 치게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경기도 관찰사 강신이 먼저 보고서를 올렸다. 포천현과 경기 가명은 발칵 뒤집혀 관찰사가 현장에 직접 출통하여 무언록에 의해 초검, 복검을 실시한 뒤에 수사를 하고 형조에서도 살인사건을 관장하는 형조 참의가 율관을 비롯하여 검관, 의생 등 수행원 여럿을 거느리고 포천으로 달려갔다. 포도대장 변양걸도 노련한 수사관인 종사관과 포도부장을 현장에 파견했다. 특징관 유희서가 살해되자 포도청이 제일 먼저 비상이 걸렸다. 각 상급기관에서 일제히 포도청을 향해 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포문을 연 것이다. 잘못하면 도적이 횡행하게끔 방치했다 하여 포도대장들이 책임을 추궁당하게 된다. 용의자로 지목된 임혜군 승정원에서 지시하기를 포천은 서울에서 겨우 하루 끼림으로 한양사람이 왕래하며 살해하는 패단이 없지 않으니 좌우포도대장은 예사로 버려두지 말고 각별히 더 순찰하여 의심스러운 자들을 잡아 도적들이 멋대로 횡행하지 못하게 하라. 승정원에서 한양 장안의 순찰을 강화하여 제한을 확보하라는 영을 포도청에 내렸다는 내용이다. 승정원에서 내려온 영은 곧 임금의 영이다. 조선시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내려오는 공문은 대부분 개활로 시작된다. 포천에 조사를 하러 갔던 종사관과 포도부장이 돌아와 보고를 했다. 변양걸은 포도부장이 필사하여 가지고 올라온 초검 시영도를 살펴보았다. 왼쪽 가슴에 난 자상이 사망 원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도적이 저질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포도대장 변양걸은 유희서의 몸에 난 자상이 칼을 잘 다루는 자의 소행이라는 것을 시영도만 보고도 짐작했다. 그는 여러 해 포도대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살인사건을 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거만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다. 영감, 유희서 살인사건은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종사관이 아래였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수사를 해서는 안 되다니 그 이유가 뭔가? 느닷없는 종사관의 말에 변양걸은 고개를 돌려 그를 쏘아보며 물었다. 포도대장이 살인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포도대장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범인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유희서가 살해당한 것은 첩 애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생이라니 화적 삼십여 명이 습격했다고 하는데 첩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자세히 보고하라. 애생은 의주의 기생인데 유희서가 첩으로 들였습니다. 미색이 뛰어나서 많은 사대부들이 논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근래에 임해군과 가늠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임해군은 선조의 큰아들로 세자자리를 아우인 광해군에게 빼앗겼다. 선조는 슬하에 여러 왕자를 두었으나 적자는 없고 모두 후궁의 몸을 통해 후선을 보았다. 그러나 여러 아들이 모두 광포하여 시정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변양걸은 임해군이 연루되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임금의 아들을 상대로 어떻게 살인사건을 수사한다는 말인가? 변양걸은 돌덩어리를 얹어놓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하나, 포천에서 본청으로 사건을 이첩하면 우리가 수사를 안 할 수 없지 않은가? 잘못하면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종사관은 변양걸의 왕관 뒷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사건은 임해군이 유의서의 첩 애생거 가늠하고 이에 유의서가 반발하자 수하들을 시켜 살해한 것이군. 변양걸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유의서의 죽음은 권력자들의 치종에 얽힌 살인사건이다. 게다가 임금의 아들이 관련되어 있다면 범인을 검거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재위기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역대 임금 중 가장 많은 파란을 겪은 선조는 아들 교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조선의 임금이었다. 임해군, 정원군, 순화군, 신성군 등 선조의 여러 아들들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포악했다. 임해군 이지는 광해군과 더불어 공빈 김씨의 소생이다. 공빈은 김희철의 딸로 선조의 총애를 받아 숙의로 있다가 빈에 봉해졌다. 임해군은 허명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으며 임진왜란 때는 외군의 포로가 되어 많은 고생을 하기까지 했다.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임해군은 울폭증이 있었다. 선조가 남달리 애정을 쏟았으나 학문을 하지 않고 분여자를 겁탈하는 등 숱한 비행을 저질러 장자이면서도 세자의 책봉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조야의 원성을 샀다. 이 일을 어떻게 한다? 변양걸은 임해군을 잡아들이는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무리 중재를 지었다 해도 임금의 아들을 심문할 수는 없었다. 포도청은 장안의 치안을 담당하고 영모나 고관들에 대한 조사는 의금부에 산다. 임해군의 하수인들이 누구인지는 밝혀냈느냐. 경기도 가명에서 쉬쉬하는 말로는 임해군의 간호들이라 합니다. 흐흐, 낭패로다. 재상을 살해한 자들을 어찌하라는 말인가. 변양걸이 탄식을 했다. 영감, 사람 죽인 죄인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인이 유희서의 아들 유희를 도와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사관이 허리를 숙이고 변양걸에게 물었다. 범인이 누군지 몰라서 검거하지 못하는 게 아니자는가. 일단 포도청에서 하지 않고 지방관화에서 체포하면 사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수인들을 잡아들인 뒤에 이들을 추구하면 문초 중에 임해군의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무리 임금의 아들이라 해도 강관들이 탄핵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변양걸이 낮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포도청에는 비상이 걸렸다. 포도부장과 포교들은 포졸들을 거느리고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삼엄한 기차를 하고 범인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사건이 포촌에서 일어났고 용의자가 임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해 사건은 답보 상태에 있었다. 낱낱이 밝혀진 명백한 증거 포도청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자 유희서의 아들 유일이 범인 추적에 나섰다. 유일은 유희서의 첩 애생을 비밀리에 염탐하여 임해군과 가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임해군을 뒷조사하여 마침내 임해군의 간호 설수라는 인물이 김덕윤, 춘세, 황복을 사주하여 포촌으로 달려가서 유희서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살인사건 배후에 임해군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자 조야는 물 끓듯했다. 유일은 김덕윤 일당을 경기도 광주 목사에게 고발했고 설수를 신문하여 유희서를 살해했다는 공초를 받아낸 광주 목사는 설수를 비롯한 살인범들을 포도청으로 이송했다. 변양걸은 살인범들이 포도청으로 끌려오자 바짝 긴장했다. 그는 형조에 유희서를 죽인 범인들을 검거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죄인들 신문에 나섰다. 포도청에서 포도대장이 임석하여 죄인을 신문할 때는 위의를 엄중하게 갖춘다. 저처에 각종 의장계가 세워지고 포도대장이 대청에 좌정하면 장외에 군사가 둘러서고 정내의 대 아래에는 종사관이 준열하게 서고 포도부장, 무료부장, 가설부장의 지휘부와 서원, 군관, 포졸이 삼엄하게 도열한다. 네가 죄상 유희서를 살해했느냐? 변양걸은 종사관들과 포도부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설수를 신문했다. 살인사건 피해자인 유희서의 아들 유일도 범인들을 취재하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설수는 포도청의 삼엄한 위세에 눌린 탓인지 형추도 가하지 않았는데 낱낱이 자복했다. 재상 유희서를 살해한 연유가 무엇이고 참여한 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해했는지 상세하게 이실 짓고 하라. 추호도 거짓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변양걸이 오른손에 검을 움켜쥐고 준열하게 영을 내렸다. 설수는 포도대장 변양걸의 위세에 눌려 이메군과 애생이 가늠하였으며 이 사실을 안 유희서가 이메군에게 항의하자 이메군이 간호 삼십 명을 보내 살해한 것이라고 자복했다. 준세와 황복도 유희서를 습격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변양걸은 사건의 진상을 애생이 알 것이라고 판단하여 애생을 잡아오라는 영을 내렸다. 이어서 설수의 공초에서 나온 죄인 박삼석을 신문했다. 박삼석은 시정의 왈자패로 이메군의 간호는 아니었다. 너는 김덕윤에게 무슨 물건을 받았느냐? 김덕윤이 술을 대접해 주고 무명을 조금 주었습니다. 박삼석이 벌벌 떨면서 대답했다. 김덕윤은 너에게 삼승필단을 주었다는데 너는 어찌하여 숨기느냐? 그런 일이 있었사옵니다. 너는 포천에 갈 때 무슨 물건을 싣고 갔느냐? 모부를 실었고 또 다른 물건도 실었습니다. 그 물건이 길었느냐 짧았느냐? 길었습니다. 그 물건이 무엇이더냐? 조총이었습니다. 누가 유희서를 죽였느냐? 사랑에서 잠을 자는 것을 설수가 칼로 찔렀습니다. 어디를 찔렀느냐? 왼쪽 가슴입니다. 박삼석의 증언은 포촌에서 올라온 검한 기록과도 일치했다. 설수는 무얼 하는 자냐. 임해군에 간호이옵니다. 임해군께서 영을 내렸으니 어쩔 수 없이 재상유의서를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포도대장 변양걸은 박삼석의 입에서도 임해군의 이름이 나오자 경악했다. 그는 더 이상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신문을 중단하고 의정부에 보고했다. 유의서를 살해한 배우가 임해군이라는 공초가 나오자 의정부도 바짝 긴장했다. 조정과 장안에 임해군이 교사를 했다는 사실이 순식간에 파다하게 퍼졌다. 조야는 물 끌듯했다. 임해군이 유의서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니 마땅히 처벌해야 하옵니다.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먼저 상소가 올라왔다. 이어 홍문관에서 상소가 올라오고 유림에서도 상소가 올라왔다. 임해군의 죄를 물으라는 상소가 빗발쳤지만 선조는 알았다는 비담만 내릴 뿐이었다. 이런 경우 임금은 왕자인 임해군을 잡아들여 국문을 하라는 영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선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상소가 올라왔다. 선조는 마침내 포도청에 임해군을 샅샅이 조사하라는 영을 내렸다. 그러나 조사를 하더라도 왕자를 형틀에 매달아 묶을 수는 없었다. 임해군은 포도청으로 끌려오지도 않았고 조사를 받지도 않았다. 대신 임해군의 간호들이 줄줄이 끌려와 포도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죄인들은 한결같이 이번 사건의 배우가 임해군이라고 자복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증인 임해군은 포도청에 서찰을 보내 유일히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때 포도청에 하옥되어 있던 유의서의 살해범인 춘세와 황복이 차례로 살해되었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어떻게 살해되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포도청의 종사관들과 포도부장을 비롯하여 변양걸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포도청에 갇힌 죄수들이 탈옥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 안에서 살해된 것이다. 이는 도성 한양의 치안을 맡고 있는 포도청을 가볍게 보고 있는 자들의 소행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대체 조선의 도옥 한양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포도청을 가볍게 볼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왕자들밖에 없다. 변양걸은 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광주에 가둔 설수가 흑진관 유의서를 살해한 적도인 듯합니다. 그가 끌어댄 김덕윤의 종 춘세의 공초에는 단서가 이미 나왔는데 공문을 받기도 전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조에 갇혀있던 황복도 저번 설수의 공초에 나왔는데 이 적도 역시 그 무리였기 때문에 천천히 힐문하려고 한 차례만 형문하고 가두었으나 그 역시 죽었다고 전옥수에서 알려왔습니다. 설수가 끌어들인 죄인이 공문하기도 전에 연일 죽었는데 이는 옥조리, 적도와 내통하여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이 분명하니 몹시 통분합니다. 전옥서의 관원 역시 검칙하지 않은 것은 더욱 놀라우니 그날 당직을 선 관원을 각별히 추구하여 엄중히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조에서 선조에게 올린 보고서 내용이다. 포도청의 신문을 통해 설수가 공범이라고 자복한 춘세와 황복이 감옥에서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희서 살인사건을 교사한 범인이 임해군이라고 증언한 증인들이 차례로 살해된 것이다. 놀라운 일은 이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범인들도 차례로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사원부는 다음과 같이 포도청과 전옥서의 관리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상인 유일이 사원부에 정장을 올려 아비 유희서가 적도에게 죽은 원통한 일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초 광주서 잡은 큰 도적 설수의 공초에서 죽인 까닭을 분명히 말하고 중외에서 끌어댄 자가 매우 많음으로 본주에서 포도청으로 이분하였으니 대장으로서는 바로 잡아다가 기필코 실정을 얻도록 했어야 하는데 계책을 세워 찾아 잡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것만도 이미 지극히 놀랍다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에 이르러서야 적도의 우두머리인 김덕은의 공초에 따라 개성부의 적도 세 명을 경중으로 잡아왔는데 바로 거두지 않고 4, 5일 동안 그냥 놔둔 채 구문조차 하지 않고는 본총의 간사한 서리들이 종용하여 간사한 짓을 하도록 맡겨둠으로써 적도들의 정상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청을 설치하고 장수를 두어 도둑을 잡아 어미 국문하게 하는 뜻이 과연 이러한 것이겠습니까 좌우 포도대장을 모두 추구하여 엄중히 다스리고 종사관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뇌물이 행해지고 서리들이 그 사이에서 술술을 부리는데 심지어는 죄가 무거운 사람을 옥중에서 지뢰죽게 하여 살인 멸구하려는 생각까지 하는 것이 근래에 더욱 심하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사원부는 증인들이 포도청에서 살해되었다고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다. 변양걸은 증인들이 살해되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살인을 교사한 범인이 아무리 대범하다고 하더라도 포도청에 갇혀있는 살인자의 입을 막기 위해 그들을 죽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유성군 유의서를 살해한 적도가 중형을 받지 않았는데도 며치도 못되어 연이어 죽었으니 이것은 옥절이 속인 때문이긴 하나 관원으로서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관원에게 죄 주기를 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두렵게 생각하고 십분 경계하여 정과 같은 패단이 없게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도둑의 우두머리인 김덕윤이 추국도 끝나기 전에 까닭없이 옥중에서 또 죽음으로써 극악무도한 적도의 옥사에서 장차 단서를 알아낼 수 없게 되었으니 물정이 다들 통분해합니다. 전옥서의 해당 관원을 먼저 파직한 후에 추구하도록 명하시고 이졸은 유사로 하여금 끝까지 물어 정상을 알아내게 하소서 선조는 사원부의 청에 따라 호도청 종사관을 파직하라는 영을 내렸다. 변양거를 곧바로 파직하지 않은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형조는 설수와 김덕윤 등이 유의서를 살해한 일에 관한 초사를 베껴드리라. 선조는 임해군이 관련되었다고 하자 초사를 드리라고 명을 내렸다. 형조에서 설수와 김덕윤 등에 대하여 조사한 초사를 필사하여 선조에게 올렸다. 이제는 선조도 더 이상 유의서 살인사건을 모른 채 할 수 없게 되었다. 겉으로는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으나 임해군을 조사하라는 조치는 결코 내리지 않았다. 아뢰옥기 송구하오나 전옥소의 옥졸들이 적도와 내통하여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을 어미 다스려야 합니다. 사원부에서 아뢰옥다. 전옥소의 관리들을 모조리 파직하고 추구하라. 선조가 영을 내렸다. 전옥소와 포도청의 포졸들이 줄줄이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 사건은 포도청에서 의금부로 이송되었다. 박삼석은 의금부에 와서는 말을 바꾸어 모두 포도대장 변한걸과 유일의 무고라며 포도청에서 한 자백을 번복했다. 임해군도 유일 일당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유의서를 살해할 때 가담했던 간호들이 죽었기 때문에 증인이 없어진 상태에서 임해군의 반격이 시작되자 변양걸이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유의서 살인사건으로 조정의 공론이 분분하자 선조가 임해군을 대골로 불러들였다. 너는 임금의 아들로 백성들의 모범을 보여야 할 터인데 어찌 이와 같은 추태를 보이느냐 선조가 임해군을 추궁했다. 아바마마 소자가 어찌 그와 같이 흉참한 일을 저질렀겠사옵니까 이는 유의서의 아들 유일이 소자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임해군은 선조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했다. 포청에서 너희 간호들이 저지른 짓이라고 공초를 올렸다. 저희 간호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포도청에서 형장을 가하여 거짓으로 자복을 한 것입니다. 가혹하게 매를 때리는데 어떤 자가 자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포도대장 변한 거를 주문하시면 알 수 있는 일이 옵니다. 죄인을 조사하는 것은 포도대장이 하는 일인데 유일은 일개 학생의 신분으로 포도청뿐 아니라 의금부까지 드나들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유일이 무고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정령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맹세코 그러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사옵니다 임해군의 주장에 선조는 승정훈의 영을 내려 포도대장 변한 거를 패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유희서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포도대장 변양걸은 어이없게도 승정훈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승정훈은 변양걸에게 몇 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 임해군의 무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다. 변양걸은 승정훈으로부터 유일의 사주를 받고 임해군을 범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승정훈의 비난은 임금의 비난이나 다를 바 없다. 변양걸은 이번 사건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사원부와 사관원을 비롯한 많은 관관들이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양걸은 일단 포도총으로 돌아왔다. 유희서의 아들 유일도 무고자가 되었다. 유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다. 유일은 아비가 도둑에게 죽임을 당해 매우 원통하다고는 하나 포도대장이 도둑을 추국하는 일에 감히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포도총 정례에 함께 들어가 망측한 말을 꾸며서 일개 도둑에게 지시하여 기필코 임금의 큰아들을 제거하고 아비의 애첩을 죽이려 하였다. 그 흉모와 비밀스러운 개교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지극히 참혹하고도 교묘하여 뼈가 저리고 기가 막힌 것이 참으로 청고에 없던 병고이다. 유일을 엄히 국문한 뒤에 죄를 정하여 만세의 간용들을 경계시키라. 선조의 영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고 삼엄했다. 유일이 오히려 의금부에 끌려가 혹독한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의금부에서는 선조의 의중을 헤아리고 유의서를 살해한 사람들이 임해군의 간호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일에게 형신을 가했다. 결국 유일은 가혹한 고문에 못 이겨 아버지의 첩 애생과 임해군을 모함했다는 거짓 자백을 하게 이르렀다. 피해자의 가족이 권력에 의해 가해자로 둔갑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유일이 모고를 했다고 자백하자 임해군의 간호들은 유의서의 집으로 물려가 행패를 부렸다. 유일이 제상의 아들이기는 하나 임금의 아들과는 천양지차였다. 권력이 모고한 사람들을 핍박하자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죽은 듯이 잠자코 있어도 조야의 비난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자 임해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 아들 유의서가 살해된 뒤로 이제 한 해가 지났으나 유사의 관원이 법을 집행하지 못하여 죄인을 일찍 잡지 못하게 만들었으므로 밤낮으로 원통하여 울고 있는데 이달 13일에 임해군 방의 종이라고 칭하는 자 30여 명과 여인 셋이 도적 김도균의 시신을 메고 집 안으로 돌입하여 죽은 아들의 괴연에 버려두고 말하기를 너희 유의서의 어미, 아내, 자녀들은 이 시신을 함께 먹으라고 하므로 여자들이 황급하여 어쩔 줄 몰라하며 며느리, 손녀와 함께 호곡하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여인인 나의 머리철을 잡아 끌고 밀고 차고 때리고 욕하였으며 며느리 등도 때릴 줌에 마침 이웃 사람들이 구해주어 다행히 다치고 죽는 것을 면하였습니다. 또 14일 밤에 궁시와 환도를 가진 자 40여 명이 포위하여 시신을 빼앗고는 감히 나오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각가지로 공갈함으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스스로 국노라고 칭한 정달마, 정업, 버려 등은 우선 잡아다가 어미 주문하여 법에 따라 취지하고 전후에 데리고 온 세력에 의지하여 난을 일으킨 자들도 모두 낱낱이 궁추한 다음 죄를 주어 나라의 기강을 중하게 하고 지극히 분통한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유의서의 모친이자 전 영희정 유전의 부인 김씨가 승정원에 올린 비통한 정장이다. 재산급 부인들이 임금에게 올리는 정장은 반드시 임금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승정원이 이를 선조에게 올리자 조정은 다시 발칵 뒤집혔다. 선조는 참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조 시대에는 쟁쟁한 인물이 많았다. 조선조 최고의 학자인 율곡이이와 퇴계이왕이 모두 그 시대의 인물이었고 유성룡, 정철 같은 인물은 현직에서 물러났으나 선조와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했다. 이덕형, 이양복 같은 인물은 조정의 현직 대신으로 있었다. 무능한 임금보다 대신들이 더욱 쟁쟁하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선조는 승정원의 보고가 올라오자 골치가 아팠다. 아들을 처벌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전 영희정 유전은 이미 작고하였더라도 훈고 대신의 집이고 김씨는 존귀한 부인인데 한낮에 서울 안에서 시신을 메어다가 집안에 던지고 머리를 잡아 끌며 명부를 때리고 욕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근거에 없던 병고입니다. 무릇 보고 듣는 자들이 모두 통탄하는데도 이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법귀를 어떻게 믿겠으며 죄인을 어떻게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유사로 하여금 죄를 범한 사람들을 낱낱이 조사한 후 안액하여 법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 사원부가 임해군의 간호들을 잡아들일 것을 청했으나 선조는 비답을 내리지 않았다. 선조가 지시를 내리지 않자 조정은 의론이 분분했다. 이덕형, 이항복 등은 임해군의 간호들이 도를 넘었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누구도 선조 앞에 나가서는 임해군을 비난하지 못했다. 임해군이 권력을 빌미로 전 영의정의 부인까지 발로 차고 때리는 패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선조는 이를 처벌하지 않고 있었다. 대신들은 한숨만 내쉬고 눈치만 보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이자 부친을 잃은 유일에게 임해군을 모함했다는 죄목으로 느닷없이 사형이 선고된 것이다. 유배 가는 포도대장 변양걸 선조는 비만기에서 전례없이 포도청의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삼석의 공초에 내가 유의서를 죽인 뒤 김덕윤의 집으로 돌아가니 김덕윤이 삼승필단을 내어주었다는 말은 사실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포도청에서 공초할 때 유일이 너는 김덕윤에게 무슨 물건을 받았느냐고 물었는데 나는 별로 받은 물건이 없었는데도 형장을 견딜 수가 없어서 거짓으로 승복하기를 김덕윤이 술을 대접해주고 또 무명을 조금 주었다고 하였더니 유일이 김덕윤이 너에게 삼승필단을 주었다는데 너는 어찌하여 숨기느냐 하고 이어 난장을 침으로 내가 또 그의 말대로 공초하였다. 김덕윤이 포천에 간 사연도 나는 알지 못하는데 포도청에서 주문할 때 유일이 무슨 물건을 싣고 가느냐 하기에 내가 거짓으로 모부를 실었고 또 다른 물건도 실었다 하니 유일이 그 물건이 길던가 짧던가 하기에 내가 또 거짓으로 답하기를 길었다 하니 유일이 길면 반드시 조총일 것이다 고 말했다 하였다. 이 몇 가지의 의거하면 그가 조작하여 시킨 정상이 분명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 밖에 도둑의 공초도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김덕윤이 삼승필단을 주었다는 말을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그 사람의 성명을 낱낱이 사실대로 공초하도록 하라. 선조는 어찌하여 이와 같은 비만기를 내렸을까 유의서를 살해한 박삼석은 처음에 포도청에서 조사를 받고 임해군이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의금부로 이송되었는데 의금부에서 진술을 바꾸어 옥사를 뒤집은 것이다. 포도청에서 무릇 죄인을 조사할 때 포도대장이 친히 당상에 임했을 때는 밤 밖에 군사가 에워서고 정내에는 군관이 늘어서서 내외의 방금을 지극히 엄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도둑의 원고를 한 곳에서 추열하는 경우 이미 격례가 있으므로 박삼석을 추열할 때도 옛날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엄밀하게 공초를 받았습니다. 원고 유일이 정하에 있기는 하였으나 엄숙하고 위험이 가득한 자리여서 조금도 끼어들 수 없었는데 이는 여러 사람이 본 바입니다. 유일이 포도대장과 같이 앉아 지휘하여 죄인들을 주문하였다는 말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변양걸은 승정원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다.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포도대장이 왕자를 모함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한가 승정원이 변양걸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자 선조는 6일 동안 묵묵부답하다가 선조 37년 2월 2일 승정원에 영을 내린다. 포도대장 변양걸은 자신이 대장으로서 도둑을 추국할 즈음에 엉근하게 하지 않고 감히 유일을 포도청 뜰 안에 들어오게 하여 모든 도둑의 공초에 관계되는 일을 유일이 일일이 지시하게 하였다는 말이 도둑 박삼석의 공초에 드러났다. 불축한 말을 날조하여 왕자를 모해한 정상도 분명히 드러나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나래하여 엄하게 국문한 후 죄를 정하라. 변양걸을 잡아들여 국문한 뒤에 형벌을 내리라는 어명이다. 의금부는 포도대장 변양걸을 잡아다가 국문하기 시작했다. 변양걸은 임금의 아들을 조사하다가 오히려 파직을 당하고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전 영의정 유전의 부인 김씨는 아들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손자까지 사형을 당할 처지에 이르자 직접 승정원까지 찾아가 손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장을 다시 올렸다. 유일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시 철저히 추문하여 의리에 맞는 형벌을 내려서 간사한 사람을 징계하려 했으나 지금 유상의 부인이 정장을 올린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측은하다. 죽은 죄상을 생각하여 특별히 유일의 사형을 용서하니 가영하지 말고 감사로 조율하라. 선조는 유일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죽음은 면해 주라는 영을 내렸다. 유일에게는 장 100대와 유 3천리 변양걸에게는 장 90대와 도 2년 반을 선고했다. 유일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영을 철회하고 포도대장 변양걸에게는 곤장 90대를 친 뒤 유배를 보내라는 영을 내린 것이다. 온통한 일이다. 임해군이 아무리 왕자기로서니 어찌 살인을 한 죄인을 방면하고 피해자의 손자를 유배 보낸다는 말인가. 변양걸은 범인을 수사하다가 곤장을 막고 유배를 가게 되자 비통해했다. 포도청은 권력형 사건에 휘말려 초상집이 되었다. 포도청 종사관들과 포도부장들도 가혹한 추고를 당한 뒤에 줄줄이 파직을 당했다. 선조 37년 2월 1일 유일과 변양걸에게 귀향을 보내라는 선조의 영이 내려지면서 유희서 살인사건은 일단 마무리되는 듯했다. 이덕형의 직원을 들은 선조 그 후 약 한 달이 지난 3월 27일 선조가 가뭄 때문에 구원을 청하자 영의정 이덕형이 아래였다. 유희서는 신의 외가 형제입니다. 그 아들이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 하다가 끝내는 죄망에 빠졌으니 이에 대해서는 신이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장 변양걸은 도적 잡는 책임을 맡고서 도리어 장을 맡고 유배되었으니 억울합니다. 도적을 잡은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변양걸을 사면하여 주소서 영의정 이덕형은 사건의 피해자인 유희서가 외종 형제였기 때문에 수사를 할 때는 직원하지 않았다가 선조가 구원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 사건의 진상을 조목조목 아뢰었다. 임해군이 교만하여 방자하게 행동한 사실과 유일의 집에 옥시를 번복한 원통한 일이 나라의 가뭄을 불러들이고 국맥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시변 중에도 가장 큰 것이라는 이덕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선조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빛이 사나워졌다. 좌의정 윤승은 우의정 유영경은 선조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일자 재빨리 머리를 조아렸다. 좌의정에서 물러나 있던 오성 부원군 이항복도 원임 대신 자격으로 구원에 참여했다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영의정 이덕형의 도도한 구원은 계속되었다. 신은 죽을 각오로 아래옵니다. 대신은 영합하느라 감히 말하지 못하고 대가는 논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구차하게 용납하면서 감히 진실을 아래지 못했습니다. 선조는 부들부들 떨끼만 할 뿐 이덕형에게 호통을 치지 못했다. 장래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원님 대신들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조는 자신이 구원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무슨 말을 해도 탓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선조는 구원을 파하고 황황히 침전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건은 그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덕형은 영의정으로 조야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런 이덕형이 대신들과 대관들을 싸잡아 비난했기 때문에 대관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덕형의 구원이 나오자 먼저 대관으로서 입을 담은 죄가 있다며 대사관 허성 사관 홍식이 자신들을 파척해달라고 청했다. 신들이 삶과 득건대 영의정 이덕형의 서계 중에 변형걸의 일로 대관들을 현저하게 배척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신들이 그 곡절을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말을 하지 않은 잘못은 실로 신들에게 있으니 뻔뻔스럽게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들의 직을 파척하소서. 사원부와 사관원의 대관들도 일제히 자신들을 채차해달라고 청했다. 당시에 진실을 말하지 않은 대관들에게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선조는 대노하여 이덕형을 맹렬하게 질책했다. 명상이 변양걸은 포족한 것 때문에 죄를 입었다고 했는데 이는 이메군을 도적으로 삼은 것이다. 또 어찌 모해한 것이겠는가 하였는데 변양걸이 이메군을 모해하지 않았다면 상이라도 주어야 옳단 말인가. 포족의 적자는 도적질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가령 길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도덕질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도적을 잘 잡았다고 하여 상등의 상을 주어야 할 것인가. 선조는 비만기를 내려 대신들에게 격렬하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비만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덕형은 변양거리 범인을 잡은 죄로 죄를 입었다고 했고 선조가 이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길가는 사람을 때려잡은 것에 비유하여 포도대장을 비호하는 이덕형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메군이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목을 놓아 통곡하면서 극력 자기 변경을 하기에 내가 웃으면서 이르기를 실로 너에게 책임이 있는데 어찌 남을 탓하는가 하늘을 원망할 것도 없고 남을 허물할 것도 없다. 그저 순리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나 위에 구만리 창천이 가까이 있으니 필시 옥사가 이루어질 리는 없을 것이다. 설령 불행하게 되더라도 사람이란 한 번은 죽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니 자신을 반성해볼 때 네가 옳다면 어느 경우인들 호연하지 않겠는가 라며 이메군을 위로하여 돌려보냈다. 죄인들을 추국할 때에 나는 일찍이 한마디도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을 하지 못하였고 그 옥사를 보고할 때에도 그대들이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유시하였다. 이는 대개 그 속에 끼어들어 간섭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병이 여러 달이 지나도록 낫지 않다가 이제 와서는 정신이 없고 숨이 곧 넘어갈 듯하여 귀신과 이웃이 된 격이라 하겠는데 이 옥사가 빌미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던 중에 유 부인이 이 글을 올려 호소한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두 아들이 흉하게 죽었다는 것과 뒤를 이율 손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내가 측은하게 여겨 생각하기를 남은 비록 나를 저버리더라도 나는 남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유정승은 충성스럽고 근실하여 기세를 부린 형태가 하나도 없었고 궁극 진취하는 절의를 다했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박하게 대우하지 않았는데 어찌 유명을 달리했다고 하여 차이를 두겠는가. 가령 죽은 사람에게 홀령이 있다면 유정승이 반드시 날마다 나의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생명을 구걸할 것인데 내가 차마 할 수 있겠는가. 그의 마음을 벌주고 그의 몸을 귀양 보내는 정도로 처리하면 그만이지. 어찌 꼭 끝까지 국문하여 뜻을 통쾌하게 하겠는가 하고 마침내 차율을 적용하여 그의 옥사를 결단했던 것이다. 그런데 유일을 이미 결혹한 이상 그의 앞잡이었던 변양걸만 그대로 추국할 수는 없었으므로 동시에 조율하여 결단했던 것이다. 내 생각에는 대신이 필시 변양걸도 죽일 것을 청하여 임해군의 지극히 원통한 것을 풀어주고 조종의 치욕을 씻을 것이다. 하였는데 도리어 이런 말을 했으니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닌가. 이는 모두가 나같은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대간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선조는 자신처럼 무능한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신이 변양거를 두둔한다고 몰아세웠다. 이덕형은 경악하여 사죄하고 사직서를 올렸다. 임금이 자신을 무능하다고 자책하는 상황에서 신하인 이덕형이 사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하는 사관이 선조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사신은 논한다. 옛적부터 충성스러운 말을 하고 직언을 하는 선비는 대부분 거슬림을 받았지만 오늘날처럼 심한 경우는 있지 않았다. 이덕형이 천변에 인하여 구원하는 분부에 따라 진정으로 속말을 털어놓으면서 당시에 병폐를 조목조목 전달하였다. 그런데도 대신은 영합하느라 감히 말하지 못하고 대가는 구체하게 용납하면서 감히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덕형은 수상의 신분으로서 나라의 두터운 운덕을 받고 있는데 차마 예신의 계책만을 위하느라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덕형은 평소부터 이 일을 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유희서가 그의 외족이었기 때문에 피업하고 말하지 않다가 그 옥사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변양거래 일을 극력 논하였다. 이야말로 광구하는 대신의 채통을 지킨 것으로서 충성심이 격발된 바이니 어찌 그만둘 수 있는 일이었겠는가. 가령 성상께서 흉금을 열어놓고 가상하게 받아들여 한 번 우악하게 용납하는 본부를 내리시기라도 했다면 천심을 돌리고 여정을 크게 통쾌하게 하여 나라의 형세를 반석위에 올려놓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직 이 말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견척하기까지 하면서 종이에 가득히 반대하는 말이 낭자하였다. 그중에서도 그중에서도 임해군 추전 운운의 말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떨리게 하였고 또 임해군이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목을 놓아 통곡하기에 위로하여 보냈다. 는 대목은 자해하는 은덕으로 보면 지극하다 하겠지만 아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당도는 아니라고 하겠다. 이런데도 과연 임금의 말이라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귀군들의 방자함을 단속하고 이미 흩어진 인심을 수습할 수 있겠는가. 곱게 가난 것 때문에 충성을 다한 대신을 배척하고 자해 때문에 조종들이 부여한 책임을 망각하였는가 하면 언론을 막고 고차하게 침묵을 지키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사론을 위축되게 하고 국세가 날로 깎이게 하였으니 신은 오늘날 나라가 필경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신은 연초의 흰 무지개가 큰 재변이 아니라 오늘의 비망기가 곧 나라를 망칠 분명한 증거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사관의 지적은 무섭기까지 하다. 조선시대 최대의 권력형 스캔들이었던 유희서 살인사건은 교사를 한 임해군은 아무 벌도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인 유일이 귀양을 가고 최고 수사관인 포도대장 변양골이 파직당함으로써 일단 막을 내렸다. 포도대장으로 임진왜란후의 치안을 안정시켰던 변양골은 귀양을 갔으나 몇 년 후에 다시 복귀되어 수원 유수 등을 지냈다. 영의정 이덕형은 이 일로 사직하고 선조는 이항복을 영의정에 임명했다가 계속 사직을 청하자 다시 윤승훈을 영의정에 유영경을 좌의정에 기자헌을 우의정에 임명했다. 선조는 아들 임해군을 용서하고 엉뚱한 사람들을 귀양보냈으나 임해군에겐 하늘이 벌을 내린다. 임해군은 광해군이 직위하자 영모에 연루되어 귀양을 갔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 포도청의 탄생 조선시대에 죄인을 잡아들이고 신문하여 형벌을 내리는 기관은 여러 곳 있었다. 통칭 삼법사라고 불리는 형조 한성부 의금부는 죄인들을 체포 조사하는 일을 맡았다. 지방은 관찰사가 있는 가명과 각 부 군 목 현의 수령들이 죄인들을 체포하고 조사했으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은 형조의 보고서를 올리고 형조에서 다시 임금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았다. 한성부는 처음에는 법률기관이었으나 포도청이 죄인들의 조사, 체포, 기찰, 순라 등 본격적인 경찰 임무를 맡게 되자 산법사에서 제외되었다. 도적을 잡은 포도장이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성종 1년 5월 2일의 일이다. 포도장 이양생이 와서 개달하기를 도둑 삼십여 명이 적성현의 관청과 형가마에 쳐들어와서 재물을 약탈하고 드디어 황해도를 향해 갔습니다. 하니 홍순노 이양생 김교정에게 명하여 각각 경군사 50명을 거느리고 또 발병부를 주어 홍순노는 양주 포천 영평 철원 평강의 군사를 징발하게 하고 이양생은 파주 적성 마전 장단 연천 상령 우봉 토산의 군사를 징발하게 하며 김교정은 개성 풍덕 감흥 평산 서흥 신계 국산의 군사를 징발하게 하여 길을 나누어 잡게 하였다. 이때까지는 포도청이 존재하지 않아 장수들을 포도장에 임명하여 도적을 잡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포도청은 포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성종 때부터 중종에 이르는 동안에 그 제도를 만들어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으로 나누어 관할했다. 좌포도청은 한성부 정선방 파자교 북동쪽에 두고 한성부의 동부 남부 중부와 경기 좌도 이론을 관할하고 우포도청은 서부 서림방 해정교 동쪽에 두고 한성부의 서부 북부와 경기 우도를 관할했다. 포도청은 병조를 상급기관으로 하는 무관 직소로 순조때에는 좌우 포도청에 각각 포도대장 종이품 1명 종사관 3명 군관 70명 포도부장 4명 포도군사 64명 무료부장 27명 가설부장 6명 겸록부장 32명 서원 4명 사령 3명 등이 있었다. 그 외에 의생 율관 등을 두어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검시를 맡았다. 좌우 포도청 에서는 각기 8패로 나누어서 폐장 8명 과 군사 64명 을 동원해서 담당 구역 을 순찰 했다. 포도청 은 좌 포도청 등록 과 우 포도청 등록 이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대개 순조때 이후의 것이다. 포도대장은 무신이고 도성의 치안을 담당했기 때문에 중요한 임무 하나가 왕실 경호였다. 임금이 행차할 때는 반드시 좌우 포도대장 중 한 명이 호의를 하였으나 임금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걸핏하면 대관들의 탄핵을 받았다. 도성의 도적이 들어도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하여 탄핵을 받고 파면되는 일이 찾아 포도대장은 파리 목숨이나 다를 바 없었다. 네 조선을 뒤흔든 16가지의 살인사건 중 오늘 한가지 사건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문중의 명예를 위해 일가족이 모여 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충격적인 사건의 진상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도 편안하게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